야 사이바 와서 3년에 너무 만티 먹기 싶어서 아 시내 나가서 중국 시다가 싸먹자에 도입했겠지 그래서 내 주방 아줌마니까 만티를 해달래 그래 그래 이제 제 노래를 해야 내 만티를 하겠어 그래 근데 죽살나게 노래를 3개를 하고 만티 3개를 바꿨어 문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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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이야 영상 36도 바뀌어야 되는 게 이렇게 기차게 덥니? 야 숨도 못 쉬겠다 아휴 야 덥다 야 그나저나야 너는 야 오겠다고 해서 공원 앞에서 우리야 한 1시간 기다렸다 어째에 왔니? 이 시간에 돈을 좀 더 보면 낫자야 야 너도 좀 주말이나 내 처럼 나가서 좀 쇼 써나 해라 계속 일만 하지 말고 너한테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아 한 말이나 말할 테니 그 복장 회사에서 이제야 마선지나 아줌마이들하고 새기들 유선미나 내 데리고 나갔다는 게요 이야 멋있더라 생각해봐라 사진 찍을 때 디테일 특별히 더하지 고픈 거부터 순섭해라 görün다면 나는 그ましょう 무슨 에서 이렇게 하면 차에 이렇게 fragr습 researched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찍고 가고 너는 정신 빵 먹으러 가니? cho…овой 맞춰요? 야 이게 난 몇 년 많이 له 내 이거 하나 올려놔 점심 안 먹어? 응 먹을땅 먹고서 이런 거 개걸 들어가네 내 점심이다 점심이 이거 먹고 또 오후에 저 뭐야 수탉 꼭자기에다 백돌 올려놔 이야 수탉이든 암탉이든지 간에 내 하나만 먹자 무녀가 행이네 삼치 군칵 마르마 삼칵 그냥 이래자 내 그것 조금 맛을 맛보자 빵 조금이다 야 가차 불러오지마 야 오랜만에 마띠를 보니까 막 정신 안다 야 야 너는 마띠를 줘도 영후하게 준다 아 싫은거 가져와 야 조금 더 달라 야 고구멍 어디 이발 이 빡두새도 넘어가는 게 없다 응 빡거래야 요거 좀 아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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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질란다 아 두소지 안했네 야 그래도 야 야 그래도 우리 한마리 친구 내 친구 김문혁이 괜찮 문혁아 문혁아 넌 지금 사람 먹이자고래니 금붕어를 먹이자고래니 할 수 없지 뭐 먹어야지 야 야 야 야 천천히 먹어라 고구멍을 죽여라 그래도 야 합쳐서 먹으니까 별로 야 밀가냄새 날까한다 야 문혁아 시외한 천만 갈라 야 가라 내가 점심이라 하자 아이들 가 아 먹자도 맛있다 내가 발생 struck 하하하 준비해 네 너무 Gran Hell pass thermals 네 한 다리 내면 그다 배달 확 탈옥해서 저처럼 오피키게 아이고자 편지 달라고 야 갈아줬다고 확 탈옥해서 야 이거 되네 쓰다 이제 한 발만 더 가까이 온 날엔 내 이 무탱크 안에 이 편지와 함께 내 몸 통결을 나갔던 것 같겠다 내 차차 발이 어 차차 발이 정교장의 차사장님 왜 그러세요 편지를 달려주게 하십니까 노래 안 나요 말해 나에게 말해 나를 좋아한게 말해 야 특수해라 춤춰라 말해 나에게 말해 나를 사랑한건 말을 좋다 잘하는구나 한 번 더 해라 이 이상 점수 못 내야겠다 어 따 주시면서 나는 일단 말아 말한댜다 주는데대 제 편지를 두었을 때 계속 염소 따서 보러 보는 식이지 방금 뭐지 텐 추딜라 많다오 아아아 볼새로 어째 이렇게 피곤하면서 자부럽니 운해가 자부럽다 어 가서 한참 저 저 차연아 어째 보내야 바쁘다지 자부럽기도 하고 오래갈라 피곤하다지 아 자제발이 하늘 좀 많다고 자꾸 특수해드리마 어 하늘 안다고 내 특수해드리마 니 참 만티 많은게 어 아 만티 많아 자부럽다 계사장님 어깨 예 눈치 못해 아이디 하십니다 만티를 잡수세요 두 만티를 본게 적신 난다 장롱딱해 아 이게 니 세기 왕수자리한테서 온게다 아 그거 내 안다 아니 칭아이디 허 아 전번에 번역에서 때로 십달라를 받았던건데 그때는 웅허 니 허마디 얻으러 칭아이디 심도 깊어졌다 아 세월이 흐를수록 간저히는 점점 깊어지리네 아 아따 그런거 아따 아 진 라이 센티好마 춘제 빨리 돌아오 어여 그렇게 된다 벌써 운명 소리지 어 이런 날인데 이야 우리 거기서 지금 야 눈이나 펑펑 내리겠다 야 어 우리 여기서 날씨 지레 뜨거울까나 감각이 없어 그러게 말다 어차고 야 말하니까 가슴 찡 해나는게 별낫지 치토 소리가 요란하겠다 치토? 응 동 아단 피슈 뿡 피슈 아 야 야 어떻게 너 소소 뿜 뿜 아아 아아 계속 계속 아아 아 아 아 못먹기 빨리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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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소다 사인스나 저거 다 야 이 뭐 집 동래가 하니 내 이 소리 좀 그 장에서 어떻게 했더니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다 봐라 내 처럼 학교 때 한어 공부나 잘했더라면 이런 일 없지 아니 대단체만 내 궁금하겠다 무슨 생각하면 니 이렇게 한어 잘 되지도 않는게 어떻게 쪼아리가 이래 사랑한단 말아 이렇게 표달해 니 그게 좀 궁금하잖아 연애를 하는게 못한 말로 하니 아 우푸드한테 무조건 하니 그렇지 연애를 강조를 한단 말이다 눈에다 감자 꼴골독 담고 깨어내 보면서 깨어내 보더라고 어이 잘 원이 알칭알칭 아 근데 야 이게 어째 글씨를 다 이 글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 너도 모르는 글씨니 아이 원래 내 글씨를 영 잘 알았다 영 보는 글자 내 글씨 야 보면 볼수록 어째 점점 글씨 생각해나니까 이게 영 정말 별났다 야 우먼 볼수록 글씨 생각해나단 말이다 야 야 하 조기든 묘 조기든 요 조기든 목걸 조기든 작아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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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자 워머철 병화 커다라 야 무슨 소리야 야야야야야야 우리 마을이 지금 원래 경치조금 우르막 째그러야 야 그래서 중점 유람직으로 됐단다 무슨 개라니 이야 야 여기 봐라 봐라 집집마다 유리 유시청 상점 오락청 요거 하나 꾸려놓고 야 니 새기 너네 엄마같이 식당거지 꾸려놨구나 무슨 개라니 야 식당거지 꾸려놨다 어 요기 응 야 야 괜찮다 야 어 칭아이다 허 동무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는 절도와 열심히 식당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제가 제일 바쁠 때 동무가 나에게 준 방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동무 머나먼 타양에서 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빨리 돌아오죠 여긴 할 일이 많습니다 칭아이디 허 고지텐스 춘지해라 아 고지텐스 춘지 제가 그 긴이 우리 동무 좋은 하루만 가관없이 저는 아름다운 사랑을 사랑해요 할머니! 무언가 와라 무언가 와라 무언가 와라 사랑해요 와라 와라 내 반전 사랑해요 전쟁이하다 난 지금 하겠다 여자리 야야야 진짜 가 어제 돈도 많이 벌었으면 됐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도 가고 쩔하고 잔치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이번 선부터 집에 가시겠다 아 안 그래 난 비행기 별로 안 하겠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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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야 좀 진짜라 야 너는 어떻게 해? 야 너 무슨 나도 뭐 어떻게 해 나도 지금 가야겠네 내가 어떻게 가기 비데도 못 먹겠지 야 신경질이 나도 어째 이놈 막 가야 돼 어째 편지도 없고 야 니 집 가기 전에 어째 잘못될 것 같다 야 니 집 가기 전에 어째 잘못될 것 같다 야 야 야 안 돼 미안해 진짜라 진짜라 니 어째해 내가 오랜 것을 이나다가 싹 까먹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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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 안 돼서 온 거야 그럼 그렇게 하지 우울할까? 누굴 안 괴로 채용할까? 그럼 그렇게 하지 아 아 아 에잇 아 나 잘 Safe 해 이소 야 나 자 자 너나 이거 엄마 동생 아 너나 한 반짝만 내주지 뭐 요 물 안에다 싹 줘서 안 쏠래 노래를 해요 아버지 박수를 채야 내 동생 문혜가 내 편지를 돌려줘 더 애 먹이지 말고 내 사랑 내 편지를 어르시든 돌려줘 원투스레고 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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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꼭 부흥을 쪄진 생활 또 돼 지쳤어 모둠다 나도 나라도 죽어도 못하겠다 이 고열이 사람 잡을 일이 있니 여빼 최용동무 안녕하십니까 스톱 스톱 너 저 잘못 봤어요 최용동무 앞에 무슨 다른 글씨 없니 없다 이봐 최용동무 앞에 뻔뻔이다 사랑이란 무슨 말이야 이놈 안까 헤덤비는 거 봐라 헤덤비는 거 글쎄 사랑이란 게 무슨 글짜라 가지고 하겠니 맘을 하지 계속 이리 읽어라 괜찮다 읽어라 동무가 집을 떠난 지 딱 2년 한 달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정말로 빠릅니다 집 떠난 지 어제 같은데 최용동무 고향을 떠나 태평양 넘어 사이판에 가 있으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일 유쾌하고 매일 기쁘시게 어? 슈팅이 날마다 기쁘게 노는 거 아냐 그러지 말다 여기 사이판 종국 안 나다 어? 그리 만져라 동무가 고생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무의 마음 속에 진정 이 영실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부모님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야 이 편집해 이... 이 이랄까 내 우주로 매일마다 생각하는데 엄마 생각하고 영실 생각하고 내 집 보고싶어한테 뵈는데 무슨 해봐 하는 소리냐 야 시기달라 바빵게리구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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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동무의 소식을 들었는데 번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어 원래 동무는 얼마나 순직을 하고 착한 사람이야 뭐야 순직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무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앙서 좋지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 술집 사우라에서 봤다고 합니다 아 이 말아두면 아 내라고 왜 쇠처럼 일망하겠느냐 가끔씩 이렇게 가서 맥주도 말고 피곤도 불게먹 이게 얼마나 좋다고 물론 물론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무는 변했습니다 왜 술집에는 다닙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다닙니까 저저저저저저저 저이 아 그게 그 나인데 아 가기실바 가게라 뭐 외국에 좋은 거 저 상우하고 그 광주랑 나 와서 그래 끄리오 갔다는데 아 그 다리 아고 priv지 아 저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아이 아 아 아 가만라 그날 술집에서 누우기만 왔다가 따라 본 사람이 없던데 벌써 소식에 들어갔단 말인가요 채용동무 동무가 술에 취해 나 쎄 이돌리 재수 깨갈라 그날 술집에서 누우기만 하다가 나를 본 사람이 올 텐데 벌써 소식에 들어갔단 말인가요? 채용 동무, 동무가 술에 취해 나, 쓴 이준니, 자식에 가라 채용 씨 동무 술에 취해 아가씨를 끼고 흥이 더덕할 때 집에서 자나게나 동무를 생각한 나를 생각해 봤고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까? 채용 씨 동무 집 떠난 지 3년이 가까운데 동무 보낸 너희 엄마니까 다른 집들에서 벽돌집까지 뜨르르하게 짓고 산다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진짜 조금 논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너무나도 소퇴하시다 못해 병성에 두려 놓으셨습니다 채용 씨 정신 좀 차리시오 예 어머님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믿던 나무 불러준다고 내 마음도 이젠 거의 식어가고 있습니다 난 정말 가슴이 아픈다 그렇게 달콤하던 우리 사랑이 이렇게 깨어진다고 생각하는 난 정말 눈물이 나온다 지금 이 편지도 병석에 누워계시는 어머니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동무 돌아올 때까지 내 어머니무 잘 돌보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박영실 올림 엄마 영실아 이제부터 라도 정신 좀 차려라 자간 난 가겠다 너 엄마도 괜찮다는데 넌 어째? 야 내 이젠 씨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뭐 기르쳐가지고 우리 일이니? 그리고 내 영실은 무슨 나처럼 보게? 니 먼저 가라 남겠다 너 내 집 끝집은 하지 말라 내가 자주 들러볼게 야 야 문에가 야 야 문혜가 야 야 문혜가 야 야 문혜가 야 야 문혜가 야 문혜가 엄마 엄마 내 돌아갈 때까지 꼭 건강이 잘 있어 야 부탁이야 그리고 영신아 내 갈 때까지 꼭 기다려라 아 고맙습니다 네가